이 안을 들어가는 순간 못 나오겠죠? 뭐야 제목이 뭔데 방제목이 방제목이 아니라 맵제목이 없는걸 찾는건가? 공수 개이득? 지지강인가요? 진짜 깔끔하게 가야만 가능한가보지? 요런느낌 요런느낌 어때? 이거 안되면 그냥 망한거에요 다행이에요 어어 어떻게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? 쫄아오 19명인데 깬 사람이 없어? 왜 깬 사람이 없을 것입니까? 아, 얘 나한테 올 텐데. 으아, 진짜. 안녕님,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오우. 이것은 내가 버섯 상태로 아께때문에 주는 것인가. 우와. 오, 저 맞춤 Bismillah. 오, 저 맞춤 한 가을 수 있었네. 하하하이 아슬아슬해 버섯 뭔데 아 불 쏘는거 매우 거슬리네 혹시 우리가 가져올까? 아 용암이 올라올 각인데 이거 이건 아니고 내가 널 잡으면 되는거니? 와아 너무 높은데 아아 아아 안팔치네 아아 뭐야 와아 무조건 대포로 죽이긴 한데 저기요 아아 얘가 쏜 대포에 무조건 죽이게끔 해야되요 이즈 빨리와 빨리와 아아 거기가 아니야 아으으으으으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뺨 깔끔 유일 날다람쥐라고 봐야겠네요 한 번 죽으면 저섯이 될테니까 아 그럼 또 죽이는 하네요 또 죽어야겠네 그치 거기에 거기가 아냐 아 어디가 바로 끝납니까 저기요 휴 선방했네 깬 사람이 없을만하네요 좀 더럽긴 했어 오케이 왜 세 마리가 된거야 한 마리 밖에 안 던졌는데 두툿두툿두툿 두툿두툿두툰 뭔가 매우 무섭게 생겼군 이게 은근히 무서운거잖아 이게 이게 이 오르막에 이 거무구절이 저렇게 있는거 저거 아 아 아 아 설마요 이게 위험한거야 이게 아 아 아 한번에 가기 아 욕심 욕심인가 욕심 아닌데 이거 히든 후 아 욕심 부르지 말걸 그랬나 아 아 까비 아 성이에요 이게 사실 꼬린 하면서 원업은 할 수가 없단 얘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초록 토관이 들어가기 힘든거잖아요 초록 토관을 노려볼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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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가스는 50원짜리 주던데 여기는 왜 왜 이러지? 용암이 올라오고 있다고 최리 죽었어 언어가 바꾼 나의 복숭? 아아.. 제발 제발 들어갈 수 있게 올라오지마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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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어과 바꾼 나의 무슨 아 찾아 보내야 으 cioè ashdodho 아 5 오우! 오우 쑥.... 오케이~~ 오른쪽 토하는 낚시라는게.. 참.. 블루스카이님 안녕하세요 복수전은 제가 죽은 맵만 하는겁니다 죽고 못 깬 맵 그냥 넘어간 맵은 안해요 그 맵은 제가 복수할 이유가 없죠 복수할 건 덕지가 없지 이 밑에 뭐가 있지 않았어? 크레인인가요? 아이템 세포 아사카이 excel 아사카이전 아사칫 아사카이 블루스카이 동료루료랑 어? 길 뚫리잖아 이러면 의도된 플레이인가요? 원래 길이 뚫려 있구나 어? 깔끔 당할 뻔했다 선택인가? 저 여기밖에 안들어가지네요? 키끝나가긴데 이거 아.. 안맞고싶었어.. 간다아아아 죽으러 간.. 아 이게 왜.. 아.. 멈춰놨쓰.. 아.. 여기까지 유지하고 왔으면.. 바로 날았지 않나? 요시야.. 요시를 버릴 필요가 없었네요.. 사실 버릴려고 했는데.. 준비하고 있었는데.. 깔끔? 오늘 뭔가 좀.. 잘 안풀리네.. 자꾸 꼬여요? 자꾸 꼬여.. 이게 왜 막 날아가는거면은.. 한번에 깨기 어렵습니다.. 날아가는건 아니고.. 그냥 유지하는거야.. 이러면 할만하지.. 그리고 내려갈때 한번에.. 핑크코인을 다.. 처묵처묵 해줘야.. 다시 와서 할 필요가 없다.. 아.. 어.. 10원짜리.. 30원짜리.. 먹을 수가 없어.. 애초에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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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밍 땅은 밟아도 돼.. 맞나요? 안 죽는거죠 네 나도 망토 1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망토는 위대했다 휴 망토는 마리오3의 너구리랑은 다릅니다 판정이 좋아요? 감히 가기야 와 사이로 들어가는 거 진심이네 피치면 뭐가 떨어진다? 오케이 몰라 야 꼬리는 어떻게 하지? 아 여기 한 칸 비어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오 단툴 맛좀 보려다가 이제 된통 당하나요? 4 4 4 4 4 5 5 5 5 5 1 5 설마 지지 각이니 어떻게 안 맞았네 안좋게 지지 각인가 호호호호 99개 균바 39마리 쓰러뜨리면 되네요 이즈하네요 진짜 이즈 하다 이즈 하네 이즈 해 어디가 아 나의 우빨 테스트? 여전히 코인은 99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공중걸기 어우 감사합니다 저술들 센스있게 여기다가 50원짜리 넣어놨겠지? 센스있네 이러는데 바로 스킵각인가요? 먹었는데 못올라오진 않겠지? 이러면 50원 괜히 먹었는데 이러면 50원 괜히 먹었는데 으아 초 맞는줄 알았는데 한마리 남겼어야 되지 않았을까? 자 이렇게 필요가구요 이렇게 코인이 안 나오면 나 코인 손실인데 어휴 어휴 위에 저건 아닌데? 흐흐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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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앗..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처박겠습니다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게 밟혔어? 나 솔직히 방금 안 밟힐 것 같은데 아 오 너무 아슬아슬 이경숙님 안녕하세요 지지각 코인 손실 코인 손실 아니 처음만 한데? 완전 처음만 한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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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